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. 이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억 원어치가 팔렸는데, 국산이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송의 한 고춧가루 유통업체의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. 창고에는 중국산 냉동고추 포대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. 이 업체는 중국산으로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5대5 비율로 섞어 100%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. 홈페이지에는 고추주산지인 청송의 재배농가와 직접 계약해 생산한다는 허위 광고까지 올렸습니다. 국산 가격보다 킬로그램당 4천 원 저렴하게 팔다 보니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.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유통된 양만 30톤, 4억 8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. 한 인터넷 쇼핑몰에는 구매 리뷰만 1,800여 개가 달렸는데, 원산지가 청송이라 구입했다, 중국산이 싫어서 국산이라 믿는다는 등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거짓 광고에 속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마른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 하지만 현미경을 통한 과학적 분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업체 대표 A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농간원에 따르면 A 씨는 과거에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농간원은 또 전통시장에서 매장 진열대에 국내산 고추를 진열하고, 가공 과정에서 몰래 수입 고춧가루를 섞어 판매한 세계업체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TBC 한윤호입니다.